몇 킬로나가세요? 몇 킬로나가세요? 잘 모르겠는데 거의 제가 70킬로는 넘는 것 같아요. 사이 말대로 한 80킬로나가는데 안 닫아 먹거든요. 그것 때문에 지금도 병원 가봐야 돼요. 많아요. 물어보지 마세요. 어머니 좀 아깝지 않아요? 남새방님이 아깝지 않아요? 아이고 남새방 날 못 들어요. 기운이 약해가지고 내가 무게 많이 나가요. 아니 남선생님이 아주 단단하신데요. 아파가지고 내가 무게 빠져 그렇게 많이 나가요. 제가 좀 하천은 아닌데 상천은 좀 약해요. 자 이번에는 파이널 경기예요. 마지막 경기입니다. 이게 두 분이 이게 화합이 잘 돼야 돼요. 업고 반환점을 돌아서 1등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. 들어오실 때 깃발을 먼저 뽑아주시면 돼요. 깃발을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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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ài가.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.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. augment자. 어머니 괜찮으세요. 나 괜찮아요. 괜찮긴 아닌데 내가 그 앞으로 Najdiko cathedral abandel wagyu suchu. 앞에다 보세요. 아 license fl més fl plusu. varsa 패키는 остu. Carolina Bwaigeakye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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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bah克yeSioky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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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ltsu. 어머니 빨라 옆에 가. 자 준비하시고. 준비 시작. 꼭 드세요 꼭 드세요 꼭 드세요. 어휴 김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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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빨 김빨 김빨 까빨 까빨. 와 야 어떻게 될거야. 와 야 어떻게 될거야. 아이구. 어휴 아휴 여기 안 떠나고요. 끙끙끙해 가면서 그 꼴치를 얼마냐 그래도 그거 안 받고 돌아올라고 그런 의지 그것만은 가상하다 이런 사이에 들어가더라고 어머니 화이팅! 자 꼴치 면회하자! 꼴치 면회하자! 꼴치! 그래서 꼴치는 면회해야 되겠다 꼴치 꼴치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가는 문제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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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들어져? 왜 안 돼? 왜 안 돼?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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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 꼴뚱하셨어 알아요 완주했어 완주! 완주! 자... 파이럴 1등 하셨습니다! 파이럴 1등!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벌칙 있어요 꼴치는 점심을 해주세요 저희들 다 먹을 수 있게 점심을 좀 준비해주세요 우와! 어머니는 이겨도 웃고 저도 웃고 계속 웃으세요 아니 잠깐만 왜요? 앉아봐요 앉아봐 좀 앉아봐 자 앉아봐 옆에 봐요 한번 언제 또 옆에 보겠어 잠시만요 아이...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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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그렇게 무거워요. 아니 죄송해요. 아이고 내가 왜 그렇다고 할 줄 안 하고. 아유 죄송해요. 아유 죄송해요. 자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 장머리 먹고 뛰었더니 아주 그냥. 내가 웃었는잖아 낑낑 끙끙 하니까 내가 웃었지. 아니 도대체 이걸 안는데. 장모님이 보세요. 아유 그만해.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딱. 양개나 발라줄게. 아니 여기 딱 팔이 손이 막 강겨야 돼. 이렇게 그냥 힘을 쓸 거 아니에요. 그런데. 근데 팔이 이걸 굽힐 수가 없어. 너무 넓어서. 어쨌든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. 꼴찌는 한 거고 내가 예상했던 거고. 완주한 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. 그래 끙끙 하는데 너무 웃으면 이거야? 이거 밴드로 붙여. 여기.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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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뭘 대단하게 했다고 밴드를 붙여요. 아니 그럼 이거라도. 뭘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. 봐봐 한번 뭐를 발라야 되나 그거. 상처를. 어. 이거 좀 바르면 나야 될 것 같은데. 네. 내가 말해줄게. 자녀분들 장소도 모르잖아. 어디 가서 같이 먹지. 다음번에는 살을 좀 빼고 오시죠. 아유 그걸 뺄 수 있으면 내가 벌써 뺐지. 네. 살을 좀 빼고 오시죠. 에이 물에 가서도.